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앞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죄에 대하여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펼쳐져 있었는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핑계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러한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거하며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그러한 원죄를 안고 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결코 기름과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저는 죄와 믿음에 관해서 이 죄와 믿음에 관한 것도 바로 이 물과 기름의 원리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타협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 바로 이 죄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죄의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것들을 강조하였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로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5장 20절 말씀에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 말의 꼬리를 붙잡고 바울을 비판하려 합니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짐이 마땅하지 않니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때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를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에만 머물게만 만들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의 꼬리를 붙잡고 이러한 논쟁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의 믿음은 행함에 없는 믿음 그 행함 자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것보다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자랑함 그러한 모습들 때문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그러한 반증에 대한 것들을 논쟁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죄 지은 상태 그대로의 죄를 지속하며 계속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의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에 짓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은 후에 새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의 상태에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한다 그러니 죄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내는 그러한 방법 아니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논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과 절대로 섞일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3절로부터 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말씀에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누구도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새신자로 등록하거나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도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초코파이에 넘어가서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나도 아니고 세 개, 네 개 준다고 해서 그때 참 예수님을 그때 나이가 스무 살이 넘었을 때지만 제 안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막 넘쳐나는 신학 공부도 하기 이전이었고 그냥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죠 세례에 대한 그러한 아무런 의미가 마음속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지만 또 어려서 유아 세례도 받았지만 제 인생 20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는 세례가 그게 어떠한 것인지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다시 사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지는 삶을 내가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는 것 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의 핵심은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는 이 새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AD와 BC가 있다라면 그 BC와 AD가 있다라면 그 자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에 동참한 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에 대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1절에도 죄에 거하겠느냐 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우 원어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죄는 카타르 개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르 개떼라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기력한 상태 효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죄의 몸이 죽어 이 죽어라는 이 단어 이 죽어가 바로 헬라우 카타르 케떼데 이 죽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 안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면 거기에는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죄의 몸이 죽어 카타르 케떼가 일어나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관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의 습관에 한번 빠져버린 사람은요 내가 의식을 하여도 무의식 중에 그 죄의 습관들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몸에 뵌 그 모습들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는 그것은 나쁜 것이야 생각하면서도 은연 중에 그 죄의 습성을 드러내면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습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중에 그 말의 목을 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자신이 화랑의 그 시절에 한 기생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기생집에 자주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의 루틴이 그랬냐면 연습을 마치면 죄의 루틴에 빠져서 다시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돌아오고 또 화랑의 연습을 또 하고 매일 그런 삶을 살다가 부모님에게 그것들이 발각돼서 꾸질함을 듣게 되고 내가 이것을 끊어내리라 라고 김유신 장군이 딱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심하게 훈련을 받은 화랑의 훈련을 한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에 탔는데 그 말을 탔는데 그 말이 그냥 말에 타면서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자동주행으로 그 기생집 앞으로 간 겁니다 잠에서 깨고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죠 내가 마음속에서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는데 그러면서 그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그 설화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이 말의 목을 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어지는 루틴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죄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말이 자연스럽게 주인이 당연히 그 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죄의 습성을 쫓아 그 기생집 앞으로 발걸음으로 옮겼던 거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습성으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죄의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과 7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카타르케 때 그 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끊어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절하고 끊어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7절의 말씀대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죄라는 단어들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죄의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의 권세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억누르고 끌어가려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 종로를 타는 자들은요 그 죄의 권세에 질질 끌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도박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도박이라는 것에 권세에 눌려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돌아서고 잠자리에서 돌아서고 이렇게 뒤집어 누워도 또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보시지 않았나요? 호텔 가면요 호텔 안에 정말 출입구가 딱 없습니다 딱 막혀있고 문 하나만 딱 있고 사방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하게 저는 맨 처음에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했더니 죄의 권세가 그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직 거기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권세에서 끊어내는 것 바로 우리의 그 죄의 몸이 죽어 카타르켈테하여서 그 기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효력이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연합된 우리들 세례받은 우리들은 어떻게요? 죄와의 단절을 이뤄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죄의 권세에 아직도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몇십 년을 하여도 그 죄의 권세 안에 끌려다니는 인생과 그 삶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그런 죄의 모습에 끌려갈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육체의 것들이 질질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담 때문에 얻게 된 그 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그 새 생명, 새 삶을 우리가 얻었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죄에게 무너지고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바올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호흡합니다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는 죄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코로나가 덮으면서 많은 수많은 한국교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 위험하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으니 우리의 신앙 생활이 조금 더 져져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함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다 하더라도 클로즈된 교회에는 오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본인들이 하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골프 다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여행 다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죄의 건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교회에 나아오라고 웰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건세는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을 그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바로 죄의 건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건세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건세에 끌려 살아가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간적인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죄의 모습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며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반응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믿음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죄의 건세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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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